백설공주, 신데렐라? 어릴 적 동화 속에는 다양한 왕자님들이 등장하지 외모나 능력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환상 속 왕자님들이야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벽이 느껴질 때도 있지 않았어? 그런 분들은 주목! 오늘 새로운 왕자님을 만나볼 거야 천계의 매력을 가진 하늘나라 왕자님 이번 입덕 모먼트의 주인공이 바로 천세태자거든 천세태자는 옥한계 왕자 시절 연라대왕에게 특훈 검술 수업을 받고 자랐어 무예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 어린 시절 물려받은 천황보검을 훗날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지 하지만 무술보다 사실은 공부를 더 좋아했던 태자님 천세야말로 말로만 듣던 엄친아 아니야? 아무튼 이런 선행학습 덕분인지 시간이 지나 멋있는 한자 마법을 구사하지 유성, 유도탄, 그리고 51권의 전광석화까지 문무 능력을 모두 탑재한 당신은 혹시 본투비 왕자님? 천세태자의 잘생김은 아마 다들 공감할 거 두 번 말하면 입만 아프지 천세는 혼세마왕이 된 이유로 계속 망토를 두르고 있는데 옷이 많이 헤졌지만 그의 잘생김을 막을 순 없지 솔직히 천세 아니면 이웃을 누가 쉽게 소화하겠어? 게다가 장발 백발에 참 쉽지 않은 조합 하지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살려주시는 작가님 덕분에 천세의 비주얼이 언제나 폭발하는 거 아니겠어? 작가님께 우리 한번 큰절 올리자고 게다가 수트도 얼마나 잘 어울리게요? 태자님이 걷는 곳은 어디든 런웨이가 될 거 같아 14권의 천세태자 비록 기억나? 천세태자가 혼세마왕이 된 스토리를 적은 기록으로 여기에 따르면 세상에서 천세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렸다고 했지 제일 안타까운 건 동생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직접 동생의 기억을 봉인한 일이었지 본인을 구하려다 대신 해를 입었다는 트라우마를 동생에게 남기기 싫었던 거지 하지만 제외 이후 또다시 동생부터 챙겨주는 천세는 정말 찐 동생 바보지 천세태자의 매력은 또 이 서늘한 무표정에 있지 농담할 때도 무표정을 최대한 잃지 않으려 하는데 그래서 아주 가끔 미소를 슬쩍 지어줄 때면 더 팬들이 심쿵하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이런 그도 아끼는 사람을 잃을 때면 눈물을 참지 못하지 앞으로는 비윤 말고 행운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개미지옥 같은 천세태자의 매력탐구 시간이었어 천세의 매력은 끝도 없지만 분량상 간단하게만 다뤄보았어 여기서 소개되지 않은 다른 매력도 알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